시작을 할 때 왼발부터 하면 세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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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에잇 하셔도 돼요. 세븐, 좀 여기 액션을 주시면 세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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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 잊힌은 내가 차고 오는 발에 이대쪽 발이 가운데로 오실 거예요. 이 가운데로. 근데 이 가운데로 오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. 여기. 그래서 원, 투, 원, 투, 원. 이렇게 될 거예요. 에잇. 이렇게 하고 원, 투, 가운데로 오는 발은 무조건 바깥쪽으로 빠지고 가운데로 오는 발은 바깥쪽으로 빠지고 가운데로 오는 발은 바깥쪽으로 빠져요.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발이 여기로 앞으로 가야 돼요. 여기, 여기 내, 내 원래 자유를 누나는 거예요. 이 라인에서, 수평 라인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. 여기를 차지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세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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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. 팔 안 하세요. 팔 안 하세요. 팔 안 하고 팔, 팔, 소리를, 다시 하세요. 팔까지 하는 사람이 느끼는데 팔까지 하는 사람이 느끼는데 팔 동작은 세븐, 세븐, 에잇, 이렇게 하고 1, 2, 3, 4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한쪽 반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한쪽 반하는 거예요. 한쪽 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 하고 나서 똑같이 동의하는 반대로 바로 이렇게 쭉 하고 1, 2, 3, 4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4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다시 눌려둬 이렇게 한쪽만 눌러둬 이건 자유로 네